미래세증권 정웅 선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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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어문 같은 게 어제 급등이 있었죠. 그대로 오늘은 좀 절반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돌렸고요. 그래요? 지시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사실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던 부분, 전전 농기에 비해서 매출액도 35%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지표 영향이 좀 컸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주식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내일 주가는 또, 그 다음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시장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할까요? 어제 이미 ADR에서 주가 반영이 됐었는데 SEC가 중국 기업 잠재적 상패 리스트에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와 중국의 넷플릭스 아이치 등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미중 회계자료 공개 협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더 우려가 되고 있다. 오늘 시장 반응이 딱 그런 거였거든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저 지금. 다들 그런 심의에서 다 놀랐던 상황이었고 지난주부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월말 3월 29일이 시한이었잖아요. 끝난 거 아니었냐고 다들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뉴스를 보면 SEC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만 얘기를 했지 사실 미국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다시 빨리 회계감사 자료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리스트에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기업들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반응이 별로 크진 않습니다. 어제도 바이두가 2.7% 하락이 그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유비웰 목록이라든가 이런 상패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한 이벤트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이 참 SEC가 난이도가 있죠.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이게. 미국 시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오늘은 민간인 탈출 휴전 준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 장중에 나왔습니다. S&P500 지수는 0.6% 하락한 4,602포인트. 다운은 0.1% 하락한 3만 5,22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2% 하락한 1만 4,4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는 러시아 상품에 대한 루브라 결제 이슈.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대책 마련 소식. 그리고 유럽 경기나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다시 불거졌던 부분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루브라 결제 이슈. 루브라로 결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 전체 수입액 중에 러시아 비중이 미국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 쪽은 7.5% 그중에 에너지 비중이 26%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익스포저가.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루브라 결제를 계속 고집을 했고요. 물론 유라 결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 1일 관련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소식 때문에 루브라 결제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러시아가 가스 공급 차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공급 관리 계획 1단계를 발효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징후가 있을 때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러시아가 원유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 비료, 석탄, 메탈까지 포함해서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루브라 결제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어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제 통화만 바꾸고 계약 통화는 바뀌지 않는 흐름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설정한 이제 루브라 유로화 환율로 지불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큰 이슈 없이 좀 지나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독일도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독일은 천연가스 재고가 전 사용량에서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전기료가 3주 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도 5%에서 7%대로 급증을 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경기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경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호황일 거고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 쪽 주식에 대한 손오심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물가 차이긴 하지만 이게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미국은 멀리서 좀 그냥 조용히 그냥 말 한마디 한두 마디 하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직접적으로 막 피부로 와닿는 어떤 낙제가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다 미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생각하는데 태파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불안할 때는 달러의 지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수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본질적으로 통합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30% 정도는 US 달러 기축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달러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달러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뭘 하겠어요? 달러로 미국 채권 살 거냐 아니면 미국 다른 자산 살 거냐 했을 때 미국 주식이 현실적인 답이거든요. 미국 채권 사실 버블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수급이 독점된 상황인 거고 이창호 선임은 또 환율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본다고 하지만 명확히 리스키한 국면에서는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 미국의 강세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야 기축통은 무서운 거죠.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제 에너지 업종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어제. 어떤 업종이 좀 많이 올랐을까요? 엑션모빌이 한 1.7% 정도, 발레로 에너지도 한 3.9% 정도 올랐거든요. 발레로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까? 네. 좋은 상황인데. 아름다운? 아름다운 차트?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슈 지속 여파 때문에 어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가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룰레몬이 좋은 실적, 올해 좋은 가이더스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건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바이든 정부 초창기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거질 때 이제 거기에 따른 회피 심리로 룰레몬 주식들도 좀 많이 매입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의료계의 애플 같은 존재죠. 사실 이제 룰레몬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다른 옷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룰레몬 사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사죠. 아, 여자들만? 아니, 남자 옷도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상상해봤습니다. 잠깐 쫄쫄이 부정검사님과 쫄쫄이 안 어울립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위약감이 떨어집니다. 네, 부정검사님 쫄쫄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룰레몬이 좀 좋았고 리비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산 공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좋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종가는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어제 좀 주목했던 건 당연히 마이크론이었죠. 마이크론이 이제 견고한 실적, 향후 전망들이 계속 좋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거의 이제 너무 사랑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 실적과 이제 앞으로 전망 추이를 굉장히 많이 좀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이제 아이비 쪽에서 나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4% 상승을 했지만 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마이크론 실적 코멘트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인상 깊었는데 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2022년 정도면 100개 넘게 쏟아질 전기차는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다. 레벨 3 자유주행차는 스토리지 용량으로 750달러가 사용이 되고 일반 자동차의 15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 쇼티지 현상이 하반기 정도 되면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2023년까지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용 PC 강세가 수요 둔화를 상세한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던 거는 컨슈머 쪽 일반 PC 수요가 둔화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었는데 기업용 PC 강세가 수요 둔화를 상세하고 남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클라우드 업종 말씀드릴 때 이제 B2C는 약세지만 B2B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PC도 마찬가지로 PC 강세가 수요 둔화를 상세하고 남는다는 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쇼티지 현상이 올해 내는 아마 좀 해결되기 힘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비메모리 쪽 투자가 50% 증가한 반면에 이제 메모리 쪽 투자가 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등으로 이제 지방은행들이 좀 하락세로 좀 어제 마감했던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고 좀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니까 에너지 업종이 지금은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너지 업종을 가도 될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파항 두 번째 버전을 말씀드렸죠.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협력이 다음에 이제 모멘텀 업종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업종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으로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미국은 유럽에 대한 LNG 수축 확대를 약속을 했고요. 다른 쪽 공급까지 끌어서 러시아산을 대체를 하는데 이걸 사실상 모두 대체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일간 단위로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럽도 에너지 금수 조치에 합의를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미국이 유럽이라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처를 이번에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좀 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유럽만 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베네핏을 좀 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 내에 어떤 여러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유가에 관련된 에너지 업종을 선택을 했다면 그 이상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또 오늘 유가가 당연히 떨어져서 비축류 방출에 따른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매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선을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워낙에 급작스러운 악재 요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유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에너지 쪽은 만약에 실적 하나만 믿고 분기 말을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파구님은 에너지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기업을 굳이 나누면 성장주가 있고 그리고 시클리컬, 그러니까 수산주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에너지는 사실 탑과 바텀의 갭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특히 요즘처럼 유가에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국면에서는 빗사이즈기 전에 포지션을 좀 줄이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저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업종에 의외로 에너지 업종에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나 아니면 각각의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플레이들이 많은 쪽이라서 저 같은 비전문가, 평범한 투자들이 접근하는 게 난이도 있게 느껴지죠. 비전문가는 박살나는 곳이다? 조심스럽죠. 업앤다운의 변동성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저는 뭐 근처도 가가 안 되겠네요. 편안한 투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그래서 성장주를 선호하는 것처럼 이제 자산배분 측면에서의 일부 분산 투자에서는 그래도 하락권에서는 관심이 있기는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체파군님 말씀대로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럼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좀 편하다. 어떤 업종이 좀 좋을까요? 성장주. 일단은 이번 달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워낙에 계속 BBB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부터 이슈가 좀 있어서 조멘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부양안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미니 BBB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4월 말에 상하원의 공시관들이 테이블에 올라올 거고요.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하면 8월 정도에서는 입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통과된 인프라부양안이 60억 달러. 이게 이제 조멘천 지역구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미 됐거든요. 수소 허브 지정을 위한 세일주 20억 달러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많이 베네핏을 취했죠. 그래서 그린부양안의 합의 가능성이 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각국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원전을 재개했듯이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약 5천억 달러 정도의 그린부양안이 일부 화석연료 예산 동시에 포함돼서 실행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풍력과 태양광 세액 공제나 클린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트럼프 때 전통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컸었잖아요. 그래도 풍력과 태양광 시장이 동의 없이 상승했던 이유가 2015년에 오바마가 이미 법안을 5년 세액 공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투자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차질이 있거나 이런다고 하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계획이 한번 법안이 예산 집행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이 루틴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이 이미 이제 시작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린부양안에 포함돼 있는 추가적인 예산들이 또 포함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신재생 쪽 관련된 섹터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보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호재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섹터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핫한데 채파고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린 에너지나 친환경 테만 사실 기존의 에너지 업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또 다른 영향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 업종의 기존이라고 하면 기존 뭐 화석연료 베이스 에너지급들을 말하는 것 같고 사실 그린 에너지 친환경이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화석연료 대비해서 친환경 에너지 지금 이 전율이 10% 수준이거든요. 10분 1 정도 수준인데 그 미만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화석연료보다 친환경 에너지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정도의 규모는 커지겠죠 마켓에서. 10배 이상?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승자가 누가 될지 기업을 픽하는 건 별도의 문제겠지만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그린 에너지는 지금부터 10배 이상의 성장은 나올 만한 산업이다.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된다. 너무 좋은데? 그린 에너지 10배 이상? 네. 그래서 태양광은 사실 중국이 너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기업들이 키워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반등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PC가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또 보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일단 PC 지표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연준인 개인 소비 핵심 지표로 보는 지표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미국 소비자들이 강한 상품 소비 성향이 있었잖아요. 네. 서비스 수요에서도 그렇지만 여행 외식 등 폭발적인 수요가 좀 있었고 이제 사실 올 FMC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2월 지표는 6.1% 정도에서 이제 지금 2월 지표 이제 앞으로의 지표들도 좀 폭발적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양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지표가 좀 잘 나오면 긴축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조종이 올 때 긴축이 우려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작용했나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더 리세션이 더 컸잖아요. 네. 경기 침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시킨다는 개념에서도 보면 과연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 과연 이게 예전 개념을 1, 2월 달이라고 하면 조종이 빌밀기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국면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시장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최파구님이 좀 싫어하시는 너무 과도한 호재에 번쩍번쩍 뛰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뭐 잘 알지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시왕 해주신 저희 정웅 선임 매니저님. 어제 사실 최파구님 토론 보셨나요? 못 보셨죠? 못 보셨습니다. 오늘 가실 때 보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 김경원 위원님. 또 최근에 고민거리 많이 던져준 중국 시장 준비하고 계시고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